정리하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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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오늘 많이 먹었습니다 없어 잠시 고민 좀 하겠습니다 주머니 일단 받고 등 뒤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귀도 한 번 ellen아 현금으로 간다는게 오 거기 갔다오면 뭐 주던데 예 가능 기다리면 주겠지 눈 안 피해 원래 개들이 눈 쳐다보면 피한다는데 안 피해 절대 안 피해 아니 건문 좀 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어 분명히 여기 갔다 왔어 진짜 없어? 없어 많이 돼 진짜 진짜로? 그럼 나는 어떡해 뭘 어떻게 다이어트 좋아해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흔쾌 동의하십니까? 어 오케이 왜 동의했는데? 간식 먹는다 아 그래? 아빠 손가락이야 이거 안 했지? 아 아 아 하하하하 피하는데? 왜? 먹어봐 아빠 손가락 맛있어 너가 아프다 해서 안 하나 봐 응 먹어 아 아 블루투스 손가락이야? 응 먹어봐 무선이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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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프다며 안 아파 안 아파 먹어봐 괜찮아 어 약간 아프다고 하네 오빠 말이야 아빠 손가락 아니야 이제 아프다 안 할게 미안해 아 마루야 미안해 아빠가 먹어봐 아 진짜 내가 아빠 아프게도 아 미안해 애가 미안해 마루 빨리 가 아빠 하나도 안 왔다고 마루야 먹어봐 응 마루야 화 언제 푸는 거야 먹어봐 응 좀 먹어봐 자 맛이 없나? 엄청 좋아해 이거 다음 봐봐 봐봐 엄청 좋아하잖아 아빠 미안해 마루야 아빠 모드는 그냥 조용히 잘 먹고 있어 감사합니다.